으아아아 뭐야 나 오랜만에要 잊은거야 흔들리냐 이거 아 아니 방패 해야겠다 음.. 이거 어떻게 했었지? 마우스 이거 없애는거? 엄서아 내가 너 어떻게 해줬냐 이거? 이거? 절대 아닌데? 마우스 이거.. 볼 때도 이거 막 흔들거리나요? 마우스? 막 투명하게 돼요? 그쵸? 어때요? 마우스 괜찮아요? 마우스? 네.. 괜찮아요? 오케이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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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엽떡먹었더니 너무 힘들다는데? 셋.. 밥...밥먹는데도 힘들지?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네 빨리 스트리밍룸에서 하고싶다 아니 이거 근데 도란방패는 좀 어떻게 해야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도란방패 들어 그냥 아 그냥 도란방패 그냥 다 뭐만 하면 도란방패야 다 원래 뜯겼나 본데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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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형 그냥 못 패기 괜찮은데 미니언이랑 미니언 6마랑 그냥 맞다 했더니 이 형 사실 다르바는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미니언 6마랑 제발 대포 먹고 가게 해주세요 제발 다 먹게 해주세요 제발 틸 타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아이씨 나쁜 자식 음.. 아 좀 아쉬운데? 첨가벗 정도 하나 떠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정도에 딱 타주면은 첨가벗을 오케이 거기서 만두타 타고 있어? 아니 그니까 옆더올 옆더올 아이씨 이제는 절대 못 이겨요 앨리슨이랑 탈리아 형님이 와주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자르반 먹히냐고요? 대회에서도 먹히지 않으니까 먹히지 않나요? 먹히지 않나요? 아이씨 먹히지 않아서 알아듬 아이씨 타크는 타크가 아이씨 타크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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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뭐해 조심해라 조심해라 오케이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되냐 제발 한 번만 살아주세요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잡혔다 이거 110 마나야 제가 필요한 마나는 110이에요 110 근데 이 W에 마나에서 쓰지 까지만 달려주세요 오케이 아 이러면 딱 괜찮네 아 그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 마나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 마우스 갖다 대가지고 마나 봐 아 그거 왜 안하냐고요? 모르겠어요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안해요 지금 해요? 지금 해요? 오케이 됐다 내 세팅 하나 바뀌었다 파이팅 뭐하냐 유생 간절해요 예? 안전해요 안전해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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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중 혹시 그냥 여기 있다 타이네어 vull 라는 affe 타이네어 나 타이네어 막 파이팅 누가 이겼어요? 살았다 이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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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뭐 한 번 해보게? 흠 이건 바다로 먹고 갈게요 탑잘반? 그냥 버프 많이 먹어서 뜬 것 같은데? 궁버프 먹고 W버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뜨지 않았을까요? 제가 이걸 좀 해본 결과 그냥 Q를 많이 맞추면 라인저는 그냥 X 다 세요 레인저는 이런 챔프 상대로 말고 이런 칸 싸워도 되겠다 탑잘반 카운터? 탑잘반 카운터는 이제 그 브루저인데 자르반보다 센 브루저 피오라나 메넥톤이나 뭐 뭐 클레드나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잘 만두 같애서 케넨도겠죠 딜 나오는 애들 내가 막 묶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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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안하다 나 질 다 넣었거든? 예예예 유블랑 제발 평 평 평 그렇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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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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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저가 이제 칼 든 애들 칼 들고 쓰면 세는 애들 아 형 형 형 형 형 그거 아니잖아 형 둘 다 죽었다 이거 의주형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와 이거를 졌어? 쉨도 이기지 쉨도 자르반반 이기죠 음 딜템 같은 애들 음 딜템 같은 애들 내가 자르반반은 근데 라인전이 그렇게 센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소규모 싸움 할 때 좆다 세니까 그냥 그래서 좋은 거죠 잭스? 잭스도 이길걸? 이길 것 같은데? 잭스는 구지잖아요 이길 것 같네 자르반반을 이긴다는 이유만으로 쓸 수도 없지 이긴 것도 그냥 그냥 CS 한 뭐 한 10개 뭐 요정도니까 뭐야 짭이야? 아 근데 랭링톤이 너무 잘 컸어요 이러면은 랭링톤 있는 데서 싸우면 진짜 무조건 아 오늘은 삶을 마감 좋은 날이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액이 아 아 아 이랄 말 땡의의 양 지랄 말 지랄마 아니에요? 맞는데? 아니 애초에 저걸 닉네임으로 안되게 했어야죠 그러면은 아니 저거를 애초에 안되게 했어야죠 저 영호를 형들 화이팅해 작투님 1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재미없어 랭톤이랑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 그냥 하루종일 서로 지..어? 아씨 레벨 앞서 CS 앞서 킬 앞서 쌓으면 침? 당연히 쳐요 스킬 구성상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거면은 제가 얘 Q 자를 해서 반피를 만들어 놓고 싸워야되요 그거 아니면 무조건로 이렇게 진짜 내가 얘 누가 패하고 싶다 이러면은 Q로 그냥 반피까지 까야되요 jurisdiction 아이씨 조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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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샐 아이씨 보샐 보샐 阮 보샐 activate 보새 자르방 궁에 파기 눈치 하나 안 떠질 것 같은데? 이러면 딱 한번 싸울만 하지 봐봐 방금 아까도 베네토랑 싸웠는데 그냥 저는 개피 됐잖아요 저는 아무리 때려도 아니 제 악원은 아무리 때려도 안 가요 talk to me 아.. 나의 아버지 한 박수 에이 아 립밤을 숙소에 놓고 왔다 제발 깨게 해주세요 진짜 리신 마그로는 바로 죽인다 말했어 나는 둘 다 나간다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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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갈게 나갈게 싸우자 보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 와줘 와줘 형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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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인 나가 바로 나가 진짜로 말했어 바로 나가 알았어 진짜 잘못했지 뭐 어쩐지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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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피해 피 나가 들어가세요 형들 저거 밖에 나갈게요 또 저거 밖에 나갈게요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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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레이 유튜브 구독하지 마세요 진짜 화나니까 야 뱀 뱀 뱀 아 오늘도 이겼지 아 진짜 짜증나 스트레스받아 오늘도 이겼어 형들 오 나이스 잘 빼는구만 내가 형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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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하네 들어와 들어와 이 tp야 컷 평타 이규 평 평 평 평 평 평큐 이거 봐 좋다 쓰잖아 알려줄게요 강디아모님 확인 감사합니다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말했죠 거기다 모랑까지 갔다 형 뭐 그냥 인생 없다고 보면 돼 아 형 너무 불쌍하게 죽네 너무 불쌍하게 죽네 좀 더 강력한 상대를 이끌어 좀 더 강력한 상대를 이끌어 스캐라 아시의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렌넥이 뭐랑 가면 진짜 이길거 없어요 브루저 중에 1대1 그냥 세계에서 제일 세지 룰블랑이 너무 신나게 날아다닌다 백업이 꼭 신나 이거? 피해주란 말이야 편하게 피해주세요 편하게 맞아 본 적이 없어 아 악어영봐 아이씨 푸아는 무슨 푸아에요 잘 보면 푸아 안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미칠 수도 있다 패킷팩 쩔쩔 아니, 제가 한 번 더 쩔 쩔이, 왜 이렇게? 쩔이, 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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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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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쩔 쩔이 쩔이 쩔에 쩔 이질혈 이질혈 안 돼 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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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백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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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캐릭이 이게 말이 되냐고 어? 말이 되냐고 도망가줘 도망가줘 화이팅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화이팅 이래서 레넥톤 하는거 이래서 방템 가주면 되겠네 모랑도 덮어댔세요 이번에? 또 덮어댔서 정신이 없어졌을 때 그루블랑은 그냥 내가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조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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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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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형들 피해 줘 피해 줘 뭐야 형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힘들다 하고 있어 반응 가자 반응 가자 반응 가자 반응 개꿀 개꿀 어딜 들어왔어 어딜 형 형 쉐키가 이거 어 어딜 들어왔어 어딜 들어올 때 들어와야지 들어왔 때 어 악어가 저래서 안쓰는 저래서 방금 보셨죠 어떻게 됐는지 으아악 하고 막가지고 그냥 그냥 개 두드려 막고 그냥 그게 악어 안쓰는지 왜 오 뭐야 개멋있다 이거 뭐야 수호천사 바뀌었다 왜이렇게 멋있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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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자 졌다 멋있어졌네 그냥 뭐야 아우 이렐리아 이렐리아? 이렐리아도 괜찮 치는 않고 자르반같은거 계속 나오면 이렐리아도 나오겠죠 자르반한테 안되니까 아 이렐리아한테 자르반이 안되니까 아 이렐리아 아 이렐리아 아 이렐리아 슬일반이 안되는데 저 개ải înio 이게 잘 마이 사기인지 신기들이 들어와 오면 진짜 바로 죽인다 오면 오면 바로 요거정도? 아 그래 재밌게 어차피 끝났으니까 요즘 뚜벅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자르반 괜찮죠 저희도 이렇게 뚜데로 맞아서 화이팅 그렇지 진짜 바로 죽어요 말씀드렸어요 저는 네 말씀드렸어요 저는 별빛임 한 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 이겨요 지금 이렇게 13킬이거든요 그래도 못 이겨요 이게 레넥톤이 이게 애쉬 노풀이거든요 진짜 저기 우주 끝까지 있어야 돼요 애쉬 노풀이니까 한 엿쯤 있어야지 그래야 살아요 자일반 여기 있으면 저거 보세요 저기 있어야 살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죽어요 진짜 어디에 죽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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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평타 지금 뭔가 잊혁 평평 오랜만에 이겼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